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소액투자 하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역전세 나면 어떡하나요 이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안 나고 그래도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곳 그런 곳이 어딘가 그런 곳은 좀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 안정성이 높다 이런 거는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고 또 앞으로 일자리가 자꾸 자꾸 늘어나는 곳 중심지죠. 많이 밀집지역 일자리 밀집지역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 황금성이 이제 우수한데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동산 이런 곳은 조금 이제 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소액투자의 핵심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중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매도라는 건 이제 파는 거예요 우리가 팔 때 갖고 있을 때 팔고 싶을 때 빨리 팔려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팔릴 수 있는 곳은 인구 밀집지역에다 일자리 밀집지역 또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곳 그런 곳은 이제 미래 가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황금성이 잘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런 곳 또 하나 중요한 곳은 옆에 굉장히 고가의 뭐 아파트들이나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 있죠 바로 옆에 이런 쪽은 지금은 많이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이 계속 아파트가 몇 억씩 뭐 10억씩 막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그 소액투자 다세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오릅니다. 따라 오릅니다. 그걸 예를 들으면 강남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죠. 그래서 소액투자 추천지역이다. 그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도심권지역. 왜 도심권은 더 이상 토지가 그 집 지을 땅이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곳 그런 곳은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주거 주거만 밀집지역이 있는 곳보다는 상업지역 산업지역 이런 곳이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죠. 이런 지역 같은 곳이 뭐 상업이랑 중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조금 이제 토지가격도 좀 높은 이유가 더 많이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그러죠. 다른데 뭐 일정 주거지역 같은 데는 뭐 2층밖에 못 짓지만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은 뭐 10층 이상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곳은 밀집지역이 밀집지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지역 근처가 좋다. 게다가 매도 타이밍 잡기가 수월한 매도 타이밍 잡기 수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빨리 팔고 싶을 때 얼른 파는 게 가장 좋잖아요. 그래서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면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지금은 다 그 개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인터넷이다. 뭐 아니면 여러 곳에 보면 잘 나와 있고 방송에서도 내가 선호한 지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직접 나오셔서 상담을 원하시면 그런 또 상담을 해드리는 곳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하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맘에 드는 곳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.